안녕하세요 컴퓨터 저력의 남자 시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제가 드디어 웹캠을 바꿨습니다 웹캠 화질이 너무 굳이다는 지적을 제가 몇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쓰던 7천원 짜리인가 싸구로 웹캠을 버리고 그래도 3만원 정도 하는 웹캠으로 변경을 했어요 확실히 화질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 얼굴도 좀 잘생겨 보이나요 네 농담 이었어요 극렬하게 부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농담 농담 우선 오늘의 주제는 웹캠이 아니고요 4만원 컴퓨터 사실 때 cpu 구매 가이드입니다 cpu 현재 판매되고 있는 최신 cpu 가격을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 왔고요 보통 뭐 벌크 제품이나 이런거 중고 제품 사면 뭐 가성비가 좋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정품만 가격 비교를 할게요 중고를 비교하자니 족보가 너무 흐트러져요 예 하고 중고가격에 입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품 판매 중인 제품만 체크를 했고요 인텔은 7,8세대 셀러론 펜티언 제품을 집어 넣어 놨어요 그 높게까지는 i3 제품을 비교를 해 놨고 amd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과 라이젠 레이븐 리치 나오기 전에 나왔던 그 apu 있죠 고다바리 갖다 버려 라고도 얘기하는 그 cpu를 집어 넣어 놨어요 이거는 15년대에 나온 cpu라 사실 지금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 일은 없겠지만 비교 대상으로 넣어 놨습니다 아 그리고 사무용 도로는 보통 내장 그래픽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내장 그래픽으로도 모니터 2개 모니터 3개는 충분히 출력을 하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이 있는 apu 제품만 비교를 해 놨습니다 음 하단은 좌에서 우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가격을 표시해 둔 거고요 시작가는 5만원 이상부터 했어요 왜냐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정품은 없어요 그래서 요 첫칸은 그 0원부터 5만원 까지 한칸씩 만원씩 올라갑니다 5만원 6만원대 6만원 7만원 대 이런식으로 그리고 음 좌측에 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요 성능 성능표입니다 성능표 밑에서 위로 올라올수록 성능이 올라가고요 기준은 패스마크 멀티 점수 기준입니다 자 대충 표의 구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각 제품을 찍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5만원과 6만원대 사이에서는 G4900과 어 200GE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 딱 두 제품이 있어요 5만원과 6만원 사이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싱글스레드 성능은 물론 G4900이 약간 높아요 약간 높은데 총압 점수는 200GE가 훨씬 높죠 이게 이유가 있는데 밑에 셀러론 제품은 2코어 2스레드에요 하지만 요 200GE 제품은 2코어 4스레드입니다 스레드 숫자가 많으면서 많아가지고 그 멀티 성능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새 사무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완전히 단순하게 뭐 인터넷 창 하나만 띄워두거나 아니면은 뭐 엑셀 하나만 띄워두고 쓰는 경우 드무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뭐 엑셀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웹서핑에서 자료를 찾으면서 뭐 한글이나 엑셀을 동시에 띄워두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 성능도 꽤나 중요해집니다 심지어 이거는 싱글스레드 성능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상위 제품인 200GE를 쓰시면 됩니다 자 6만원 7만원대 사이에는 없어요 아예 아예 없으니까 뭐 고민할 거 없겠고요 7만원 8만원대 제품이 또 AMD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레이븐 루치 2200G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 같은 게 이제 싱글스레드 성능도 제법 올랐어요 왜 기본 클럭이 올랐기 때문이죠 근데다가 AMD는 이 저가 라인도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아시죠? 예 램오버 필수에요 램오버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물론 안해도 요 셀러런보다는 좋은 제품이죠 그냥 노말로 쓰셔도 셀러런보다는 좋아요 거기다 이거는 4코어 4스레드입니다 코어 숫자가 4개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그 성능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뭐랑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냐 8만원 9만원대 셀러런 제품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실 사무용대에서는 인텔이 그냥 AMD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격대하고 성능을 따지면은 AMD 가는 편이 좋죠 자 셀러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적어놨다시피 2코어 2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싱글스레드 성능이 뭐 비슷하더라도 배가 2200G와 비슷하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3대 숫자가 적어서 저 밑에 박혀있어요 이거는 4코어고 이건 2코어 제품이기 때문이죠 진짜 거의 딱 절반 수준이죠 만약에 3500점에 썼을 때 이거는 7000점 그런거에요 여튼 9만원 미만대 제품 산다면은 이 2200G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9만원 10만원 10만원 11만원 11만원 12만원 그리고 12만원대까지 쭉 보시면은 인텔 제품은 다 바닥에 있습니다 물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펜티엄급으로 넘어갑니다 2코어 4스레드 제품이에요 펜티엄은 4스레드입니다 코어는 2개지만 그래서 보시면 점수가 꽤나 많이 올라갔어요 앞에 AMD의 2코어 4스레드 제품이랑 비슷한 성능을 보이죠 그리고 뒤에 것들은 싱글스레드가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예 요거 2코어 4스레드 제품보다 한 단계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5만원짜리 5만원대의 cpu고요 이거는 10만원대 cpu 11만원대 cpu에요 근데 성능이 비슷한거에요 예 솔직한 말로 가성비는 그냥 떨어지는거죠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아요 아 참고로 하단에 관로로 되어있는거는 싱글스레드 성능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관로로 적어둔것들은 내장 그래픽이 얘기하는거에요 h라 적혀있는거는 hd610 아니면 hd630을 얘기하는거고요 u라고 적혀있는거는 u hd610 u hd630 u hd630 u hd630 7세대 제품이 성능이 낮더라도 8세대 제품보다 장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hd619 u hd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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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3만원대니까 그거 사서 윈도우 7 사용하시면 됩니다. 12만원 13만원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면은 갖다 버려 제품 고다 바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저 이거 고다 바리 산적 있어요. 샀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내장 그래픽 게임하겠다고 그 당시 뭐였더라? 스나이퍼 엘리트인가? 그거 한번 돌려보겠다고 온갖 쇼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메모리를 오버해보고 뭐 내장 그래픽 성능을 올려보고 그래도 너무 기본 성능이 떨어지더라구요. 네. 물론 그 당시 인텔 내장 그래픽과 비교하면 성능이 좋은 건 받았지만 지금 시기에는 사기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우 슈스러워 사이즈 바꿨네. 자 G500 아니 5600 요 같은 경우에는 클럭이 3.9나 되요. 그래서 싱글 스레드 성능이 보시면은 꽤나 높습니다. 2400G보다 꽤나 높아요. 내장 그래픽도 뭐 UHD 6305 사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데 이게 1200점이 채 못 미칠 거예요. 제가 이거 적어뒀는데 예. 1100점 대네요. 그래서 2400G와 비교했을 때 싱글 스레드 성능은 10% 조금 넘게 한 15% 정도 향상이 있지만 멀티 스레드 성능이 절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2400G 레이블릿지는 4코어 8스레드고 G5600의 경우 2코어 4스레드입니다. 싱글에서도 막 체감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못 느낄 테고요. 멀티 작업에서는 그냥 밀려버리는 거죠. 같은 가격대인데 그래서 인텔 펜티엄 라인은 제가 추천을 안 해요. 애초에 거기에다가 내장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무용대의 경우 UHD 630은 1189점인데 베가 11 같은 경우는 2269점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성능 차이가 나는 거죠. 심지어 메모리 오버클릭을 할 때 이 2배 차이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편차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성능 차이는 더 크게 나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 12만원 12만원대 라인업은 펜티엄은 그냥 패스하세요. 뭐 이 고다바리 갖다 버려도 그냥 갖다 버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13만원대 제품을 넘어갈 때 그럼 똑같이 고다바리 제품군 하나랑 그리고 펜티엄 제품군 하나 거기에 드디어 i3가 나옵니다. 8스레드 i3 이 i3 같은 경우에는 7스레드와 다르게 2코어 4스레드가 아니고요. 4코어입니다. 4코어 4코어 4스레드 그래서 성능이 제법 높게 나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코어 8스레드는 이 제품하고 두 단계 아랫단계밖에 안 내려옵니다. 막 엄청난 차이는 안 해요. 물론 당연히 레이븐니치 2400G가 좋지만요. 단지 뭐 내장 그래픽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굳이 내가 인텔로 꼭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버클럭 안 하고 가벼운 게임 용도로 사용하실 때 요거랑 그래픽카드랑 조합하셔도 됩니다. 물론 렘오버를 해주시면 사실 8100보다는 2400G 레이븐니치가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 용도로 사신다면 똑같이 또 레이븐니치를 추천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미리 띄워놨어야 되는데 자 어 여기에 영상으로 벤치가 나와있어요. 보이시죠? 평균 프레임 자체가 대부분 게임에서 2400G가 더 높게 나옵니다. 4코어 이상 지원하는 게임이 많거든요. 펄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프레임 자체가 평균적으로 좀 더 높게 나와요. 만약에 게임을 하신다면 2400G를 가세요. 가벼운 게임을 즐기실 거라. 마지막으로 이제 16만원대에 7100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2코어 4스레의 가성비도 떨어진데 이걸 왜 집어넣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도우 7에 내장 그래픽을 꼭 사용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은 이 제품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인븐니치 2200G에 그래픽카드 1030 1030 정도 꽂아서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좋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2코어 4스레드고 이거는 4코어잖아요. 그래서 기본 성능이 이 레인븐니치가 높아요. 이거 차익이 무려 한 8만원 가량 나거든요. 8만원 정도 하니까 8만원 9만원대에 1030을 살 수가 있습니다. 1030 내장 그래픽보다는 성능이 더 좋은 제품이거든요. 대략 750Ti랑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제품이 한 2000점 중후반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 제품 박아서 쓰시는 게 뭐 일반적인 사무용도 쓰더라도 좋을 거고요. 만약에 가벼운 게임을 즐기신다면 그것도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쭉 그 17만원까지 제품을 다 살펴봤는데요. 정품 판매하는 만약에 제가 산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각 가격대 AMD 제품을 살 거고요. 그리고 굳이 인텔을 사야 된다면 8100 정도까지가 사무용 컴퓨터를 살 때 고려해야 될 CPU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이브 니찌 내장 그래픽에 버그가 있어가지고 블랙아웃 현상 있죠. 화면이 검게 꺼지거나 깜빡이는 현상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옛날 구 버전 구 버전 윈도우 10 레드스톤 1,2 버전 3 버전 이럴 때 발생했고 최신 버전 레드스톤 4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 패치가 다 된 레드스톤 4 혹은 5에서는 그리고 그래픽 버전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그 증상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증상이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요. 램 오버를 무리하게 했거나 아니면 GPU 오버를 무리하게 하셨거나 혹은 CPU가 불량입니다. 그런 경우 CPU 불량 같은 경우는 교체를 이상 없이 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버클럭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풀고 써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AMD가 버그가 많다 그러는데 일반적인 사무용도에서는 버그 거의 없고요. 초창기 1세대 제품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나왔던 1500 1600 1700 이런 제품도 있잖아요. 라이젠 1세대 제품만 버그가 좀 있고 지금 현재 나오는 2세대 제품은 버그가 대부분 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용 제품 추천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준비된 내용이 끝입니다.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이빠이 명절 잘 지내세요.